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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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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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하트가 사랑 중간에 있는 게 저고 하트가 사랑 더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 가지? 여기 할까요? 디아이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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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